라스트 빅데일 함께 하시죠. 오늘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확인해 보고요. 종가 매수 O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웅 가올투자증권 차장님,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오늘 시장 안에서 핫했던 방산주 쪽부터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폴란드와 K2 전차 추가 수출을 위한 신규 합의서가 체결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 O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이성웅 사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우선 현대 로템의 폴란드 쪽에서의 이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컨소시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2분기부터 폴란드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인식이 잡히고 있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폴란드 쪽에서의 이번에 또 이행에 대한 컨소시엄,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 내내 폴란드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현대 로템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작년 연말부터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이 현대 로템의 이 케이트 쪽에서의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매출 인식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좀 잡히는 구간에서 약간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작년 연말부터의 폴란드 쪽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대 로템의 주가 상으로 봤을 때도 계단식으로 간다라는 우상향 방향 쪽에서는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변동성은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직까지 그 전에 정고점 이상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수준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현대 로템이 지금 원래는 레일 쪽이잖아요. 레일 쪽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부터 이제 방산 쪽에서의 특히 디펜스 쪽에서의 사업 부분이 커지면서 레일 부분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도 물론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유지 본업에 대한 부분은 유지를 하겠지만 결국은 방산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계속 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번외로 얘기하자면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다시 좀 오르고 있잖아요.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 음식료 업종과 방산 기업들이 6월 달 초에 약간 주가가 주춤했지만 결국은 실적주에 대한 수급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우선 실적주로 대표적인 방산주에 대한 종목들은 저는 이제 물론 기업마다 틀리겠지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있는 기업들은 조정받았을 때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가 매수를 넘어서 조정받을 때마다 좀 담아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로템, 폴란드 쪽에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ST팜입니다. 이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라이텔로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 적응증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이 ST팜의 상업화 파이프라인이 세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한 개가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종가 매수 두 분의 의견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들어주시죠. 자, 이번에도 일치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주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의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설명을 좀 너무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초반에 좀 통과가 될 거다라고 미국에서 일단 얘기가 됐었는데 일단 지연이 됐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모멘텀은 좀 지속이 됐고요. 오히려 지연이 된 게 뭐 이게 끊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생물보안법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리자면 중국을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중국을 배제하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 그동안에 차지하고 있던 그 비중 자체가 이제 우시라는 기업 쪽에서 중소형 CDMO 기업이거든요. 이거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생물보안법 안에서 우시라는 기업을 콕 집어서 좀 제외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시가 빠지게 되면 그 자리를 우리나라 중소형 CDMO 기업들이 좀 차지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STPAM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소형 CDMO 기업들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CDMO 서비스를 좀 선택을 할 때 고객사들이 좀 고려하는 포인트가 단순하게 그냥 인여 캡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우선시하는 역량이 있을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뭐 GMP를 획득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GMP를 획득한 기업들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그런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 어떤 자체의 실사를 합격했다든가 이런 좀 자격을 보유한 기업들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일단은 STPAM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합성 의약품 쪽에서 굉장히 많은 EU의 GMP라든가 미국 쪽에서도 받은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반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 6월 달에 말씀하신 라이텔로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네, 일단 6월 달에 FDA 승인을 마쳤고 상업용 매출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좀 기대치보다는 조금 부진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장 2분기보다는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이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기대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 안에서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에 따른 기대감 살아있다라는 부분 신약 파이프라인까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에스티팜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짠 클래시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주파 장비가 대만 쪽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아니군요. 자,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갈렸네요. 오, 엑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성욱 차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조정을 받을 만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여러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차이시련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길게 놓고 보면은 2022년부터 주가는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래시스가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은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쉬어간다는 느낌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에스테틱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에스티팜도 얘기했지만 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기기 쪽을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에스티팜이나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CMO 기업과 그리고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가 그나마 실적에 저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제 방산, 음식용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철저하게 좀 실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쪽에서의 종목들을 추린다고 했을 때는 의료기기 미용 쪽을 봐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제 클래시스가 오늘은 또 이제 대만 쪽에서의 승인에 대한 부분 얘기 나와주고 있지만 그 전에 미국 쪽에서의 FD의 승인을 지난 4월 30일에 획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시장에 대한 승인과 판매 부분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대리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계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런칭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료가 좀 반복이 됐을 때 약간의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해외 쪽 실적에 대한 부분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클래시스 또 이제 이루다 여러 가지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고 하면은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계단식을 다시 한번 좀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결국 믿을 것은 실적이다.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인 만큼 종가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왜 X 주셨어요? 일단 클래시스가 좋다라는 거에는 저도 너무 동감을 하고 있는데 클래시스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종목이 이제 비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비올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일단 비올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뭐 X를 했는데 일단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어팡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다만 비올 같은 경우에 오늘 한 3%대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출발이 아니죠.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ITC 소송 이슈가 있었습니다. 원래 오늘 좀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두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9월 9일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10개 기업들 향으로 마이크로 니들 RF거든요. 그 작은 미세 바늘로 피부 치료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술 관련해가지고 미용기기 업체들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10개 업체들한테 소송을 걸었고요. 그거에 따른 어떤 소송 결과가 이제 승소 사실 거의 승소 확정이긴 합니다만 그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번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연이 되니까 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좀 지연이 된 거지 앞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모멘텀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는 전략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브라질 그리고 중국 쪽으로 일단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진출하고 있는 나라들 자체가 국가들 자체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또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인수가 됐잖아요. 인수가 됐고 아마 7월 22일에 상장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바스켓으로 기관들이 그 종목들을 담잖아요. 미용기기 종목들을. 그런데 일단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일단 상패가 되게 되면은 거기로 들어가 있던 수급들이 다른 미용기기 기업들로 좀 분산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풍선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미용기기 업체들 쪽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탄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별로라기보다는 지금 비율이라는 종목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안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인데요. 미국의 안전인증기구인 UL로부터 URD 전력케이블의 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의 진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일찍네요. 이번에도 동그라미로 일찍가 됐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이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L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공시가 나왔는데 LS 전선이죠. LS 전선이 이번에 미국의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1조 원 가까운 규모로 일단 공장이 지어지게 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련해가지고 이런 계열사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LS 에코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들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수익이 반영이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2025년, 2026년 이 때를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LS 전선이라든가 그리고 LS 마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히 좀 모멘텀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이들이 하고 있는 해저 케이블 능력들 자체가 전 세계에서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은 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장벽 자체가 글로벌 시장 쪽에서 한 4개에서 5개 정도 그런 회사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 아이템인데 그중에 한 곳이 LS 에코에너지의 모 회사죠. 그쪽이 LS 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전선이 가지고 있는 해저 케이블 제조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합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나온 이슈 중에 구리 가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I 열풍이 좀 지속이 되면서 6년 이내 구리가 동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6년이 지나봐야 아는 거겠지만 일단은 AI 열풍 자체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장기화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구리 가격과 굉장히 연동되는 부분이 많고 주가상으로도 굉장히 크게 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좀 모멘텀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LS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반등이 조금 덜 나온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탄력을 받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대 해적 케이블 공장 건설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까지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장님께서도 말씀 좀 덧붙여 주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5도 5를 들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LS 전선이나 LS를 사는 것도 괜찮아요. LS 에코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LS 그룹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전선 관련주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덜 오름 감이 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관점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런데 왜 제가 LS나 아니면 LS 에코에너지의 최대 주주가 LS 전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가져가야 되는 오히려 좀 사는 게 좀 더 안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력기기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수요에 대한 부분을 숙소하는 것보다는 해적 케이블이나 히터류 사업도 영위하고 있잖아요. 신사업 쪽에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밝아요. 밝은 부분이지만 실적으로 빠르게 잡히는 부분은 저는 좀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류에 들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LS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오류에 들은 거지만 오히려 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모회사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LS 전선이나 LS 쪽으로 안전하게 가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유비벨록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역발상 투자 시간에서도 이 종목 만나봤는데 최근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봉 사장님부터 들어볼게요. 그래서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지금 생각보다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많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거 아니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망은 좋고 하지만 이 섹터 자체가 카드잖아요. 유비벨록스는 카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카드를 만드는 이 섹터 자체의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적게 몰리는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봤을 때도 이 스마트카드 쪽에서의 우리나라 내수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수요도는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IC칩이나 또 이제 스마트카드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상용화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오히려 지금 선진국 쪽에서는 이 스마트카드 쪽에서의 도입이나 또 이제 BLE카드 같은 블루투스 카드는 이제 지금 시작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카드 쪽에서 유비벨록스의 마켓시어 같은 경우 30% 이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비벨록스의 해외 쪽에서의 실적을 기대한다면 저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나라 쪽에서의 내수에 대한 부분이 좀 정체되어 있는 물론 이제 지금 삼성 쪽과 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마트 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나와줘야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비벨록스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잘 갖춰지고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유비벨록스가 만약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이런 좋은 전망을 유비벨록스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국내는 정체되어 있지만 해외 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앞서서 스마트 카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그 자회사가 팅크웨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팅크웨어가 우리 내비게이션 하면 아이나비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유럽에서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을 좀 추진을 했고 통과가 돼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 쪽으로 BMW라든가 이런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이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나비를 판매하는 팅크웨어 쪽으로 어떤 좀 이제 실적적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보다는 3분기 신제품 신차죠. 신차가 나올 때 처음부터 탑재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분기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주가상으로 먼저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비벨록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의견을 듣는 묘미는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관련 모멘텀에 주목을 해주셨고요. 유비벨록스 종가 매수해보자 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